오늘은 계획에 없었던 짧은 영상인데요.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얼마전에 성북천길 걷게 되었는데 우연히 천변 벽화에 쓰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4.19 순국선열 진영숙 보문동에 살며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중이던 진영숙은 1960년 4.19 혁명 당시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를 남기고 거리로 나갔다. 시위버스에서 구호를 위치다 미아리 고개에서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었다. 그 편지는 곧 유서가 되었다. 수유리 국립묘지에 묘역이 있다. 유서가 된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어머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댐으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체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혜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이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4.19 혁명에 참여 희생된 고 진영숙의 편지 개인적으로 한국사에서 조선시대 인물이 가장 관심 끈데요. 현대사는 올릴 계획이 없었는데 진영숙님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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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